왜그래 쟤 아이씨 죽었어!!! 비쳐 도망가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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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!! 아아 잘 튀었다잉 음... 됐어 됐어 아프대 자... 부상을 좀 당했어 파블은 심각한 부상 음... 음... 일단 고기를 생겨오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데 밥을 너무 많이 피를 흘렸대 어 이제 이것도 없네? 심각한 부상이야 어떡해 뭘 리게임을 해 뭐 세 명이 전쟁통에 세 명이 다 살아야 될 수는 없잖아 죽는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지 카티아는 이겨내려 하지 않는데 우울하대 어쩔 수 없잖아 전쟁은 전쟁이야 어떡해 너 일어나봐 우울할 땐 쩝쩝 은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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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상처가 있는데 굳이 흐흐흐 다들 맛이 갔구만 투덜투덜 거리는 게 뭐 투덜투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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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상태 개 메롱이다 이러면 좋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침대를 하나 더 만들어주지 응? 내가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셋 다 같이 쳐 누워서 잘 수 있게 아프지만 밥을 먹어 야 이년아 너 만들다 말고 어디가 우울하니까 얘가 말을 안 듣네 응? 흠 나 추렐려 죽을꺼야 니 걱정이네 카... 카티야 걱정하지 말고 비참한 기분이야 고통이 심해 참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음... 통조림으로 통조림으로 안되겄다 아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하자 에이 아아 살짝 부족하네 야 배 터지게 먹자 우리 죽더라도 먹고 죽자 어? 야 인생 뭐있냐? 다 와 다 와 상태도 안좋은데 야 너도 하나 먹어 불은 하나 먹고 배부르면 우울한게 좀 덜해지거든 난 누워있어야 돼 그래 넌 누워있어 카티야 참 어휴 또 아픈데도 먹으라 그러니깐 겁나 잘 뛰어오네 음 나 때문에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야 하면서도 잘 먹고 있어요 꼴 짭짭짭짭짭 전쟁이 끝나는걸 볼 수 없어 잠깐 부르노 아픈데 요리는 니가 해줘야지 야 기형이면은 맛있는거 니가 해준 요리 먹어야 될거 아니야 자 밥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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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배고픔이 없어졌네 배부름 배부름 뜰 때까지 먹어 배부름 안뜨나? 배부름 안뜨나 배부름? 야간 아 파괴된 밀라 여기가 빡세여 일단 팝을 못가고 브르노가 못갑니다 부상당해서 그래서 니가 가야돼 저격수의 교차로 갑시다 아이 모르겄다 여기에 먹어 가야돼 이거 갖고 가야돼? 셋톱이 두개가 필요해 자 셋톱하고 빠로하고 가자 가자 저격수의 교차로야 여기는 저격수의 교차로야 여기는 뭐야 이거 어 뭐야 총소리가 막 막 들려 저격수음 제가 이 새끼 뭐야 어 오우 슈밤! 나 이색기한테도 맞아줄거 같은데? 이거 뭐야? 쟨 안전한 놈이야? 나 갈래? 됐어! 이 정도면 됐어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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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거보단 낫지 죽는거보단 낫지 요거 먹고 딱 우는거야 죽는거보단 낫지 어쨌든 산게 중요한거야 붕대는 어쩌려고? 지금 당장 안죽잖아 좋아 급습당했어? 위협적이지 않았지 크.. 좋아 괜찮아진거 같어 팝을 괜찮아진거 같애 팝을 괜찮아졌어 자 어? 얘도 담배피네? 얘도 담배피어 고기 주섬주섬 고기 주섬주섬 갔다왔으니까 뒤에 먹고 음 음 먹고 회복주의고 회복중이고 회복중이고 이제 좀 괜찮아졌어 어 상인이 오나 오는지 어 잠깐만 팝을 하루하루 점점 마카되고 있어 야 덫에 미끼라도 잠깐 넣어봐 그건 하고 자라 할리는 하고 자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되고 아 이거 하나가 부족하네 짠 짠 아무도 안와? 하아 아무도 안오네 아아 아무도 안오네 자 너 자고 너 자고 부상인데 얘 얘 뛰어도 되나? 삭아 발빠 JubAL 운동선수가 필요할 어 어 어 갈 수 있는데가 생겼어 주의해야 한다 아아 나 잠깐만 건설헌장 위험하다 안아 정말 하아 이거 많이 있는데 이거 가자 병원 그래 병원 약품이 많아야 돼 약품 가자 아 모르겠다 일단 가자 아 털 이런거 가져와도 되잖아 오 알았어 치료만 받으러 올게 치료 치료 어디서 받아야 돼 이 약품이나 봉제 있으면 내가 살게가 아니라 어? 잠깐만 아까 지켜보기 이거 잘못 털다가는 여기서 사람 졸라 많은데 이거 처음봤고 어 갑자기 뛰어다녀 얘 뭐야 뭐야 얘 이거 뭐야 절름발이야 이거 유주얼 서스펙트야 뭐야 너야? 어 그렇지 예 베이비 아 손바닥은 가져가도 돼 사유재산만 안 건드리면 되는구나 사유재산만 야 여기가 노다지네 개노다지네 이거 어? 개꿀이네 여기 요것만 안 건드리면 되는구나 요거 안 건드리고만 털면 된다 일단은 잠깐만 어휴 통조림 좋구요 어휴 통조림 좋구요 사유재산은 지금 건드리지마다 어 잠깐만 나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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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네 지금 털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이거봐 널 지켜보고 있어 이거봐 널 지켜보고 있어 알았어 주섬주섬만 해갈게 아 이거밖에 없나 톱니바퀴가 톱니바... 잠깐만 잠깐만 톱니바퀴 톱니바퀴 내려와 내려와 안 되나 오호니바퀴 얘를 찾아봅시다 오오 야채 어우 야채 좋구요 예을 참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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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큼 개큼 잠깐만 톱니바퀴 톱니바퀴 있을만한 데를 찾아봅시다 일단은 사유재산을 털지않고 없나보네 나가자 일단 어 여..노..노.. 혹시 있었나 톱니바 톱니톱니 이쪽에 내가 올라갔다 왔나? 다 올라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거 이거 열어도 되나? 많은 기가 있다면 열 수 있어 다 왔네 가자 자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야 저기가 개꿀이긴 한데 어.. 일단은 치료를 공짜로 해주는 게 대박이거든 근데 붕대가 워낙 비싸니까 붕대가 너무 비싸서 부상 우울 그니까는 나도 병원을 일단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안 털고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잘못했다가 거기서 걸려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갈 때마다 아플 때마다 갈 수 있는 왜 그래 너 우울해구나 이 새끼 어떻게 해놓고? 쓰읍 밤에 이제 넌 병원 니가 가면 돼 이제 니가 가라 병원 아아이 톱니밖에 안아 톱니밖에 안아 아 자 누워있어봐 어쩔 수 없어 우울해? 어쩔 수 없어 으에의 상인을 기다립시다 상인을 기다리자 아.. 그리구 조만간에 복수하러 갑니다 왓섬 맨? varver stained 조만간에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두 명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갑니다 아직은 장난치는 거 아닌데요 아저씨 어떻게 안될까요? 어떻게 안될까요? 통조림 한개? 꽤 많이 쳐주는군인데 통조림 하나로도 이거 다 해주는데 그렇다면 딜 딜이 됐으면 너는 너는 얘를 올려 그리고 화불 너는 만들어 이걸 하고 만들고 나는 이제 필요한 게 딱히 없어 필요한 게 없어 이제 필요한 거라고 해봐야 통조림을 하나 얹어서 부품 부품 담배를 담배를 담배 다 내려놔 봐 통조림 하나 더 줄게 꽤 많이 쳐주는군 자 딜 물을 얹어야 돼 물이 없다야 얹을 물이 없어 자 이제 담배를 샀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이제 자 이제 우리 좋은 요리에서 물이 없어 음 괜찮아 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그리고 얘는 계속 세워놔 둘 다 음 음 음... 호납기는 뭐지? 보내줄까? 상황이 매우 좋아졌어 자고 물이 하나 완성되면 또 붕대가 또 필요해? 병원 갔을 때 부르노 한 번 보내고 부르노를 병원 한 번 보내고 또 보내고 병원 계속 보내야 되네 이것들 아파가지고 아이고 카티아도 보내고 병원 계속 보내야 되겠다 일단은 네 니가 제일 멀쩡하니? 이리 와서 물을 계속 좀 받아야되네 세 개 만들어 세 개 만들어 시간 다 갔네 약안 일단 너를 보내주겠어 시립병원으로 갑니다 어? 이게 회복 중이었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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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집중 irgendwas 아 weil MORGAN 하 M 흪 или 우울해 도와주세요 쁘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매우 배고프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매우 배고프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매우 배고프니까